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영천시 금호흡 마늘재배농가에서 마늘 파종부터 피부까지 동시 작업이 가능한 파종기 시연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술화는 도내 마늘재배농가와 농촌진흥청, 시군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확산을 위한 마늘 파종 기계화 재배모델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트랙터 부착형 직진 자율주행 장치를 비롯해 두둑 성형부터 파종, 제초재 살포, 피부까지 동시 작업이 가능한 파종기 등 조파식 3종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직진 자율주행 장치는 트랙터 부착 형태로 기존 트랙터에 부착하면 직진 자율주행이 가능해 일체형 자율주행 장치보다 경제성이 높아 농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기계 파종을 할 경우 인력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노동력은 98%, 생산비는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계 개발뿐 아니라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연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